제가 맞배기로 다음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 정조대왕 만천 명월 주인옹 자서를요. 잠깐만 맞배기로 읽어드릴게요. 만천 본인 아호로 지은 거예요. 만천, 임금 노릇 한 20년 하시고요. 만천 명월, 만가지면 온갖 신해죠. 온갖 천의 밝은 달, 주인옹, 글은 자서라는 글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조대왕 아호고요. 본인 호구, 무언연에 지었다고 나오네요. 인터넷에 있는 것만 그냥 제가 번역한 게 아닙니다. 만천 명월 주인옹은 말한다. 그런데 이거를 불교적으로 깨달으신 게 아니라 유교적으로 깨달았는데 지금 불교랑도 통하는 거예요. 만천 명월 이런 비유는 주로 불교 비유죠. 그런데 깨달음의 내용은 유교적으로 설명됩니다. 즉 태극에서 온갖 만물이 나온다. 이걸 유교에서는 아까 우리가 열반과 생사 얘기하면요. 유교적으로는 태극을 이일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원리. 원리 하나에서 분수. 만가지 발음이 나오거든요. 이일분수. 이게 이제 이일분수 사상인데 이게 태극이고요. 이게 이제 음양의 세계입니다. 음양이 펼쳐져 나오죠. 재미있는 게 보세요. 태극은 음양이 말려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 하강의 반복이죠. 이걸 펼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를 딱 간단하게 그림 하나로 그린 거예요. 태극이 우리나라 국기가 장난 아니에요. 태극이요. 무한하게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원리로 있다가 수많은 음양의 순환이 펼쳐져요. 현상계. 이게 분수예요. 여기는 무국 태극의 세계고요. 무국 태극. 유교에서는 무국을 중시하진 않아요. 태극을 중시해요. 태극에서 이 분수의 세계로 오면요. 이제 황극입니다. 태극이 분수의 세계를 다스리면 황극이 돼요. 그래서 이 황극이 보살도예요. 태극만 알면 분수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태극의 세계에서 분수의 세계로 나와와서 경영을 잘하면 황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살이 황극이죠. 유교식으로 이해해본 보살, 군자는요. 황극이에요. 황극되자는 거예요. 태극이라는 밝은 달의 중심을 두고 만 가지 모든 경우에 대처, 방편으로 대처를 잘하자는 거예요. 태극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건 지혜. 이 음양의, 음양오행의 지혜를 꿰뚫고 있다가 5만 가지 경우에 적용해서 잘 써먹는 거는 이제 방편, 자비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불교와 유교의 만남은 어떠세요? 정조대왕 머리에는 지금 다 있었을 거예요. 불교까지. 그런데 불교식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유교로 풀어야죠. 회통이 됐을 거라고 해요. 정조는 그래서 자기가 결국 뭐라고 주장한 것 같으세요? 내가 태극이자 황극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태극, 황극의 도를 깨달았다. 정조대왕이 펼친 탕평책이 황극, 탕평이라고 그래요. 황극, 탕평. 황극을 강조했어요, 정조가. 자기가 황극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탕평책을 썼잖아요. 하도 노론과 남인 간의 싸움이 크니까. 그러면 탕평을 주장할 때 탕탕평평이 서경 홍범구주가 있는 홍범장에서 온 거예요. 탕탕평평. 그런데 한 임금 아래 탕탕평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홍범 사상이요. 임금만 주제자가 돼야지 붕당이 있으면 안 된다는 주의예요. 만 백성은 임금 아래 서로 평등해야 된다가 탕탕평평해요. 그럼 임금은 황극이고. 오로지 피라미드 꼭대기 같은 황극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의 모든 만 백성은 평등해야 된다. 붕당 짓지 마라. 그래서 서경 홍범에서 가져온 거예요. 탕평이란 말. 그래서 황극 탕평이라고 하는 게 황극이란 말도 홍범에 나와요. 처음. 황극이 돼서 황극은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돼요. 동서남북 어디서 우러러봐도 맨 꼭대기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 제일 경영자. 힘도 권력도 거기서 나오고 모든 도덕도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메시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왕이자 예언자이자 제사장이.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성의 왕. 안으로 인격적으로 성인이고 밖으로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존재. 그게 황극이에요. 그래서 정조가 자기가 황극을 나름 표방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자기가 경영을 해본 거잖아요. 그게 밝은 달이 만 가지 천에 비추던 격이죠. 그래서 태극이 있고 나서 음양이 있고. 다시 가볼게요. 만천 명월 주인옹은 말한다. 태극이 있고 나서 음양이 있으므로 복희 씨는 음양을 정괴로 풀이하여 이치를 밝혔고 음양이 있고 나서 오행이 있으므로 우임금은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다스리는 이치를 밝혀놓았다. 이게 홍범 편인데요. 복희 우왕 얘기하는 거는 태극과 음양 오행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우리 같으면 아공 복공 구공을 깨달았다 이럴 텐데 유교 선비는 뭐라고 그래요? 태극 음양 오행을 깨달았다. 물과 달을 보고서 태극 음양 오행에 대해 그 이치를 깨우친 바가 있다. 내가 물과 달. 달이 만 가지 천에 비치는 게 유교 선비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 일과 분수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태계 선생이 이런 말 하셨어요. 이 일을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분수를 아는 게 어렵다. 무음별지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견성하면 다 무음별지 알아요. 뭘 못해요? 육바람 일을 못해요. 방편이 떨어져요. 사회성이 떨어져요. 인격이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무음별지만 알면 뭐예요. 선비들도요. 이 일만 아는 건 못 쓴다 이거예요. 상황상에 맞게 이니에지의 원리를 구현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학당에서 양심성찰 가르치는 게요. 양심성찰을 강조하는 이유가 양심성찰 공부가요. 상황상황에 어떻게 내 이니에지 음양오행의 원리를 쓸 건가 실천법칙을 연구하는 거예요. 보편 법칙을. 요령 연구하는 거예요. 요령 연구하시라고 양심성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니에지 원리 아는 거야. 명상하고 학당 강의 듣고 하면 알죠. 그런 분들 많아요. 저 일진 것 같아요. 왜요. 제 안에 이니에지 신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걸 잘하세요. 그래요. 저는. 이제 잘하시면 돼요. 잘하시면 일지입니다. 일단 이런 얘기가 되게 무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니에지 원리 깨달았다는 분들의 그 말씀들이 되게 이니에지 안 맞아요. 제가 사단을 좀 잘합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단 잘한 사람이 사단 잘한다고 할까요. 그럼 벌써 티가 나요. 자기가 못 한다는 게. 무례하다는 티가 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다 티가 나기 때문에 못 숨겨요. 그 상황 상황에 맞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방편 공부입니다. 아무튼 정조대왕은 나름 깨달은 바가 있어요. 달은 하나일 뿐이고 만물의 종류는 1만 개. 그러니까 저 만 가지 천은요. 수많은 사물을 말해요. 만물을 말해요. 만물의 하나의 원리가 만물에 비추고 있다는 거를 만천 명월이라고 한 거예요. 자세히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지금 대량만 봐가지고요. 물이 달빛을 받을 경우 앞 시내에도 달이요. 뒤 시내도 달이고. 모든 냇물에 다 같은 달이 비추죠. 그래서 달과 시내수가 같다. 시내가 만 개면 달도 만 개가 있는 거잖아요. 비추는 달이. 하지만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일 뿐이다. 하늘과 땅이 오직 올바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해와 달이 오직 밝음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 있고요. 내가 많은 사람 겪어봤는데 임금으로서 한 20년 했대요. 아침에 들어왔다 저녁에 나가고 무리지어 쫓아다니며 가는 것인지 오는 것인지 모르는 자도 있었다. 조정을 출입하는데 가는지 오는지 모르겠는 자도 있었고 모양이 얼굴빛과 다르고 눈이 마음과 틀린 자도 있는가 하면 모만 자들을 받겠죠. 트인 자, 막힌 자, 깝깝한 사람도 있고 확 트인 사람도 있고 강한 자, 유약한 자, 바보 같은 자, 어리석은 자 둘이 차이는 뭐죠? 아무튼 막상막한데요. 더맨더머 같은 느낌. 소견이 좁은 자, 얕은 자, 소견이 얕고 좁고 용감한 자, 겁이 많은 자, 현명한 자, 교활한 자 뜻만 높고 행은 안 따르는 자 생각은 부족한데 되게 고집스러운 자 이런 사람도 무섭죠. 생각이 짧은데 고집스럽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무식한데 신념 가진 사람들 되게 무섭고요. 말을 아끼는 자, 말 재주 부리는 자 말도 잘하고 못하고 얼마나 많은 신화 받겠어요. 막 어버버하는 신화도 있고 말만 청산유수인 신화도 있고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임금 자리가 무서운 게 지금 여러분 주인공 자리죠. 리더십의 지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공이 쓴 거잖아요. 주인공 자서. 내가 주인공으로 나라를 경영해 보니까 오만 놈들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애들 말을 믿을 수도 그대로 따를 수도 없는데 그럼 내가 환극이 되려면 애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을 경험했다. 또요. 엄하고 드센 자. 아주 엄격한 사람도 있고요. 멀리 밖으로만 도는 자. 이런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띄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죠. 명예 좋아하는 자, 실속에만 주력하는 자 등등 유형을 나누면 천 가지, 백 가지인 것 같다. 이걸 만 가지, 천. 내 신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들 모두를 내 마음으로 미루어도 보고 역지사질을 해본 거죠. 다 내 마음 같으려니도 해보고 일부러 믿어도 보고 믿고 한번 해보자. 해보기도 하고 재능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일을 맡겨 단련시켜 보기도 하고 혹은 흥기시키고 부추겨도 응원도 해줘 보고 기운 나라고도 해보고 혹은 진작시키고 비슷하고요. 잘한다, 잘한다도 해보고 규제하여 통제도 해보고 구분자는 교정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온 지 20년이다. 빡세죠. 임금 노릇 하겠어요? 그냥 비충해야지 술과 여자에 빠져서 임금 노릇 하는 그런 왕도 있죠. 그렇게 하면 또 다르겠지만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려면 장난 아니겠죠. 경영법까지 연구하면서 근래 다행히 태극음양 5행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서 저 2일 분수를 깨달은 거죠. 각자 사람은 저 분수마다 직분이 다 다르다는 건요. 하나의 그런데 이게 들어있어요. 분수가 다르다는 건요. 그러면 산원공상이 다 다르죠. 직분이. 맡은 게 다르지만 그 안에 같은 하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름 속에서 또 같음을 봐요. 같음 속에서 다름을 보고.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중생의 금기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말 다양한데 그렇다고 버릴 수 있냐. 그 안에 다 같은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버릴 수도 없는 거죠. 잘 살렸어야지. 그래서 이 양반도 지금 태극음양 5행의 이치 깨닫고 나서 보니 사람은 각자 생김세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이치도 터득했다. 버릴 게 없더라. 그리하여 대들복감은 대들보로 기둥감은 기둥으로 각각 자기 직분에 맞게만 쓰면 되더라. 이거죠. 오리는 오리대로 학은 학대로 이용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잘 쓰면 된다. 다만 그중에서 그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하며 선한 점은 드러내고 나쁜 점은 숨겨주고 그러니까 장점이 드러나고 나쁜 점은 안 드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잘한 것은 안착시키고 잘못한 건 뒷전으로 하며 잘한 거를 더 나오게 하겠다. 단점은 안 나오게 하고 장점이 나오게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규모가 큰 자는 진출시키고 협소한 자는 포용하고 제주보다 뜻을 더 중히 여기는 양극단을 잡고 잡아서 그중에 중간을 잘 택해서 썼다. 자 이런 얘기는요. 이제 방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좀 읽어드리려다가 앞에 얘기 좀 드렸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자기가 깨달은 방편이에요. 정저대왕이 보살도 하면서 터득한 방편입니다. 트인자 확 트인자를 대할 때는 규모가 크면서도 주밀한 방법을 이용하고 지금 제가 단은 못 풀어드려요. 그냥 요분이 번역한 대로 읽어드릴게요. 막힌 자는 여유를 두고 너그럽게 대했고 강한 자는 부드럽게 대했고 부드러운 자는 강하게 대했고 바보 같은 자는 밝게 대했고 지혜롭게 대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졸이 있게 대했고 소견이 접은 자는 넓게 대했고 얕은 자는 깊게 대했다. 좀 반대를 쓴 거죠. 용감한 자에게는 방패와 도끼를 쓰고 겁이 많은 자에는 참과 갑옷을 쓰며 청명한 자는 차분하게 교활한 자는 강직하게 대했다. 술에 취하게 하는 것은 뜻만 놓고 실행이 따르지 않은 자를 대하는 방법이고 순수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생각은 부족하나 고집스럽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자를 대하는 방법이며 이렇게 모난 자는 둥글게 대했고 원만한 자는 모나게 대했다. 활달한 자에게는 나의 깊이 있는 면을 보여주고 대범하고 무게 있는 자에게 나의 온화한 면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자들을 멸려했다. 자기가 그러니까 복도다 줬다는 거예요. 장점은 드러나고 단점은 안 드러나게 하려고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대량만 읽어드렸는데 어때요? 방편이 장난 아니죠. 이걸 아는 게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사시면서 얻은 게 방편이에요. 방편 엄청 늘었죠. 아무리 어리석어도 구르다 보면 느는 게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보살도에 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는 여러분의 장단점마저도 다 또 버리지 않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장점, 단점도요. 각각의 분수에 맞게 쓰면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이지만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신하들이죠. 내 안에 애고의 여러 모습이요. 나의 신하들입니다. 여러 재능, 욕구들들 다 이용해서 써먹으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나 하려고 해도 여러 재능과 욕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욕망을 부추기고 그 재능을 활용해가지고 뭔 일 하나 되게 하려면요.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딱 나 같은 사람을 모아놓으면요. 그 업체가 될까요? 조직이. 내가 취약한 거 만나면 조직 전체가 취약해져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애들도 있어야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또 나섭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보면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당에는 다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말 못하겠는데 도저히 그러면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너무 하고 싶어요. 해야 그러면 되게 싫은 소리 잘합니다. 매정하게. 되게 희열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변수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인생의 역경이 끝없이 다양한 역경이 찾아오는데 내 장단점만 가지고 그걸 다 대처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있는 건데요. 여러 사람 힘을 합치는 건데요. 나랑 나랑 다른 다양한 재능과 장단점들을 갖추고 있어야 대처하죠. 요일은 이 사람이. 요일은 이 사람이. 그거 경영하는 게 그럼 이게 보살도라는 거는 방편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경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를 경영하자 합니다. 먼저 보살도는. 자리 2탄은요. 나를 경영해가지고 남까지 경영하자. 경영의 도를 닦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중생의 리더입니다. 경영, 리더십을 갖춰야 돼요. 리더십 없는 보살은 중생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건 그냥 소승도를 닦거나 그냥 중생도를 닦는 게 맞다.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보살도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온 우주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발상은 광호합니다. 하지만 내 양심에서 올라오는 욕구는 그러거든요. 뭐냐면 우리 지구만 지금 되게 합형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 어디 화성에 사람들이 사는데 되게 지금 고생하고 있대요. 하필 또 들었어요. 그걸. 안 들었어야 됩니다. 들으면 내 양심에서 뭔가 안타까움이 생기죠. 그럼 이거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보살은 온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보리심이 시켜서지 야심이 커서 정복욕 때문에 나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런 중생의 탐진 치료가 분명히 쓰여요. 그것도 적절히 씁니다만 주는 그게 아니다. 목표는 양심 구현이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생이 화성에 만약에 인류가 사는데 고생한다. 그럼 도와줄게 하면서 속으로요. 먹어야지 하고 있다면 겉은 보살도예요. 다 다른 나라 칠 때 막 대의명분 걸잖아요. 그럼 다 그거 대의명분은 보살도 같죠. 도와주러 우리나라 먹을 때도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그러죠. 속은 뭐예요? 탐진치. 그러니까 겉이 보살도지만 속이 탐진치일 수 있죠. 반대로요. 겉은 탐진치 같은 데 속은 보살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주인지를 봐야 된다. 보살도가 주냐 탐진치가 주냐 소화적 욕심이 주냐 대화적 욕심이 주냐 그래서 우리 삶에서요 소화적 욕심이 주일 때는요 중생인 줄 아세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보살인데 막 이러지 마시고 아 중생 맞지 나 중생이었지 이렇게 자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가끔 양심이 주가 될 때는요 역시 보살을 지향하는 중생답다. 이 순간만큼은 나도 보살이다. 이렇게 누리세요. 그러니까 보살일 때는 보살대로 누리고요 중생이라는 현실은 또 분명히 자각하세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내가 보살 인연을 하면요 쓸데없는 자기 애고랑 쓸데없는 싸움을 해요. 서모전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 정력을 아껴서요 보살도 하나라도 더하는 데 쓰세요. 자 여기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주